그 형 최근에 드라마 봤거든? DP인가? 촬영하는 내용이야. 공화 이 미래. 하하하하하하 아 형 저는 A급 어? 야 이번에 A급 신병 들어왔다는데? 누구누구누구? 저기 그 옆 생활관 김동하라고 아 어떻게 좀 증명할 길이 없네. 까비. 저랑 같이 재입대 하실래요 형? 하하하하 저 부트캠프에 로망이 있어요. 저... 저 저기서 졸업해 본 적이 없어요. 형이 졸업시켜줄게. 아 형! 핑! 여기다 찍어놓고 거기 가시면 어떡해요! 뭐래? 아아! 형 저 풀파츠 저 풀파츠. 다리받아! 아아! 형 저희 50등 뭐예요? 야 니가 그렇게 무지성으로 가서 죽으니까 아 근데 경환이 형 느낌 너무 없는데요? 왜? 뭐 했다고 느낌 없어? 아니 형! 난 피해! 너 씨 영영영 뭔데? 아니 형!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. 너 그냥 숨만 쉬었어. 아니 형! 레디나 봐봐. 오케이. 형 플레이스타일 느낌 알았어요? 제가 형한테 맞출게요 이번에. 아 여러분들 저희 치킨 먹어야 돼요 죄송한데. 네 뒤에서 누가 어떤 놈 하나가 너 그냥 줄줄 따라다니는데? 너 저격이지. 야 너 저격 맞으면 엎드리라고. 아 저격이야! 아 저격이다! 진짜 나! 진짜가 나타났다! 뭐야 저격 청담해봐. 니가 운영해. 국캠 운영으로 갑시다. 카페 갑니다.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? 헬프 내 바로 옆에. 쌍놈의 새끼. 어딨어? 너 싸우고 있어? 아 경환이야! 웅! 아 근데 님들 저 이거 버그 화면 너무 까매가지고 애들이 안 보여요. 이거 어떡하지? 발길을 올려. 아 동아랑 너랑 싸우더니 완전 베인이어네. 아 형 저희 뒤는 없는거에요 배수진 느낌으로다가 화댑이코 아 아니 너 어디갔어 어 아 동양이야 동양이 갠거 같애 얘요? 어어 아 얘네 아까 얘 계잖아 너 이 ㅆ끼 뭐지 진짜로 바로 나가는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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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3킬 네 2킬 오케이 경환이 형 귀엽죠 형 저 눈알이 없어요 눈알이 없어? 네 찾아서 뭐어 ㅇㅇ 형 이제 사장 나갈까요? Let the kill it begin 총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거기야? 너 사람 보이긴 하니? 네 여기 있어요 여기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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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소리 확인 저기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마당 중에 항아리 뒤에 있거든요?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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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격 앞으로 고 고 야 일단 연막 저기 한 명은 아직 기절이야 다 나갔어요 형 굿잡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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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사람 있어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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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깜짝 놀랐네 나 걸취피 autop exist 와 쟤네도 진짜 배 Freeman이지 승리 Pot then 근데 쟤네도 D 결불떠하는데? 아 형 안 돼요. 그러면 뭐랑 돼. 적을 인정할 줄 알아야.. 아 전부가 죽어요. 와 이제 피해량 나오네. 나 피해량 18인 것 봐. 가자. 아 형 방송이 진짜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네요. 그 애니 모든 걸 다 의심이 돼요. 이게 왠지 적응인 것 같고 이게 왠지 방푸린 것 같고 와, 이거는 gerçekten거 같은데? 진짜 적응이다 네가 적응이면 점프 두번 하고 제트를 눌러 이제부터 제트 아니요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? 죽일 사람이 많은 거야? 예스 으악! 사람 있다! 도망가! 마영! 총 있어요? 없어 야, 괜찮아 괜찮아 야, 여기 다리 건너 다리 건너 다리 건너 야, 북핵에서 놀아라 버려 버려 으어어 좌 3, 3, 5, 3, 3 지금 뭔데 저렇게 잡냐? 아, 왜 이렇게 빨라, 얘들 아, 진짜 돌아버리겠다 야, 눈도 없이 총을 저렇게 잘 쓴다고? 저 핵이 0, 0, 0 저희 또 골드 있어요 하하하하 우리 저격한 게 의미가 있냐? 너희 우리 그림자도 못 보고 맨날 우리 광달아는데 그냥 짤파나 놀아? 이런 싸가지 없는 X가 야, 짤파를 돌고 했으면은 배그를 해겠냐? 으아악! 이런 싸가지 없는 X가 야, 쟤네 그래도 안 쏴준다 야, X란들아, 나와라 와, 너 살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죽냐? 으아악! 배그 어렵다 또 잘못된다고 해 죄송합니다 X이 분명 저격이에요 저 골받으라고 저 죽인 다음에 일부러 형한테 죽어줘 하하하하 흑흑 그 다음은 이렇게 다시 가게 시 뱁 억 가게 빅 잘 Rolling 살 그 다음이 Saud 이런 노래가 조 그날 진 감사합니다.